안녕하십니까 이르트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뭐냐? 바로 견진학시인데요. 요즘 물고기들이 아주 쌩쌩하고 활동적이고 모기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런 날씨와 형태와 생태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견진학시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견진학시 포인트는 딱 여기 보이시면 물이 엄청 빠르게 흘다가 저렇게 잔잔해지는 구간에서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을 수 있는데요. 오늘 구더기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어요 아빠? 바로 잡혔어요. 오 뭐야 잡혔대요. 벌써 잡혔대. 벌써. 나 시작도 안했는데. 뭐야. 뭐야.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요마라 내가 잡혔다고. 오 가까이. 오오. 아들이 떼 드릴게요 아빠. 오오. 오오. 또 왔다. 또 왔다. 아니 이런 조그만 녀석이 벌써 잡혔어요. 난 시작도 안했는데. 안 돼. 하하하하하. 오오. 간다. 간다. 자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잡혔습니다. 오늘 살려줄게요. 너무 작다. 자 이제 한번 구더기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구더기만한 게 없습니다. 견진학시 할 때. 여기 이거만한 게 없고. 자 구더기 통해서. 오 구더기가 싱싱하네요. 이거를. 이렇게 하나. 둘. 이게.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 활동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. 이렇게. 세 개. 네 개. 네 개까지. 네 개까지. 네 개까지. 이제 피라미나 뭐 갈견이 요런 종류들이. 어 여기 보이시나요? 어 요걸 먹을 거예요. 자 갑니다. 익찜이 왔는데. 이끌이 왔어요. 익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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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 형님들 잡았어 잡았어 뭐야 어우 여러분들 잡았어요 잡았어 야 이 녀서 활성도가 좋으니까 이런걸 담으네 와 대박이다 어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이거 봐요 자 갈견입니다 갈견이 아주 작은 갈견이에요 잡았어요 바로 살려줄게요 잡혔대요? 잡혔대요? 잡혔고요? 줄이 꼬였다고요 갑자기? 잡았어요?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? 아 이런 일단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돌이 너무 많더라구요 돌이 많아서 돌멩이에 걸리는게 많아가지고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너무 빠져있습니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혔대요 잡혔대요 Thema 그거 이거 보세요 포인트 이동 하고 쳤습니다 오호ott 피라미에요 피라미 이거 보세요 피라미입니다 이거 입질이 온 거 같은데? 땡! 잡혔어! 잡혔어! 사이즈 크다! 여러분들 저 분명히 잡았는데 먹고 다... 여기서 떨어졌어요! 진짜 여기서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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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잡혔다 와 이거 보세요 우와 갈견입니다 갈견이 갈견이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견지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날이 좀 가물고 물이 좀 없어가지고 견지 낚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물고기를 꽤 많이 만났으니까요 그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큰 강으로 나가서 제가 견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